이게 내 손일이네. 좋다, 좋다, 좋아. 근데 이게 뭐해? 아, 진짜 꼴매기 싫어. 상도라이네, 상도라이야. 집 가기 전에 텐션이 제일 높지? 미쳤나봐, 진짜. 야, 절로 간봐. 효연이랑 비슷한 데가 있네. 아, 왜요? 효연이도 낯가려서 그렇지. 저런 거 엄청 잘해. 아, 진짜? 응. 크래식인다. 크래식인다. 재롱놈이네, 재롱놈이네. 땡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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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. 집에서 살고있어. 히트, 땡큐. 하이, 히트, 땡큐. 집에 갈 때 되니까 저러고 있어. 히트, 땡큐. 스테이파이 생긴 나쁜 날은 밤에 태블릿 하루 먹고 자고 놀고 하니까 이제 좀 풀렸나 보다 너무 웃기다 너 왜 이렇게 설거지 잘해? 아, 저 설거 좋아해요 아, 진짜? 네 안녕하세요 한이 형님 네 나온 breakup 내가 하늘을 봐봐. 별 진짜 많대 지금은 Bush에 관한 줄 모르 vitam 이 자 Britney 저는 배우지야 배우지